찬송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십니까? 아멘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들 이길 참 아무도 없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드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드물 던져 믿는 자에게 드물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드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드물 던져 믿는 자에게 드물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드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드물 던져 믿는 자에게 드물 던져 믿는 자에게 드물 던져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신 은혜를 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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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놈으로 빚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 ido 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